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에서 온라인 사주기초반을 또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공부하셨던 분들은 소수 그룹제로 계속 1년 정도 기초부터 실전까지 배움을 가지고 졸업을 하셨고요. 또 새로운 분들을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상담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저와 사주기초반을 하실지 결정을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모집 마감, 12월 말까지 1차 모집 마감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모집이 좀 힘들지 싶어요. 말 그대로 소수 그룹이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 분들만 제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 특징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카페로 오셔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소수 그룹으로 각 2명씩 이렇게 반을 만들어서 1년 정도 토론식으로 첨삭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의 일간별 주간운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조금 화면 구성을 다르게 바꿔봤어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10가지로 화면 구성을 좀 색다르게 바꿔봤고요. 칸을 조금 더 크게 키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가독성이 있는 화면 구성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영상 크게 힘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자, 이제 첫번째 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1월 5일은 수요일인데 우선 절기가 이때는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는 신축면의 신축월이라고 하는 축축, 즉 말 그대로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각오를 좀 더 다지셔야 되고 기다림이 좀 많이 필요하고 방해작업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장간 중에서는 여전히 간목일간 입장에서 개소일간을 영향을 많이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분들 간목일간 분들의 전체분들에게는 이번 주간이 아무래도 다사다난한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첫번째 날짜가 병진일이고요. 청간에는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고 쇠지 환경의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참견을 한다거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애를 쓰시겠지만 그 활동성은 목금이 평일주 중에 계속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화요일로 이제 넘어갈텐데 화요일은 1월 4일 정사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이날도 역시 직장이나 또는 사업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월 3일과 1월 4일에 본인이 관리하고 계신 아랫사랑, 즉 부하직원에게 여러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또 도움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으세요. 경사일은 경금을 품고 있습니다. 경금은 관성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제부터 4, 5미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간목일관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환경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방해작업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간목분들은 이제 지금 진일부터 진, 사, 오, 미, 신, 유 이렇게 쭉 흘러가는 부분이신데 특히 원곡에 술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목분들이 조금 더 고전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1월 4일 화요일은 본인의 일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운세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들, 여성분들 좀 많으신데 내 자식, 내 아이에 대한 일 결혼하셔서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1월 3일과 1월 4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1월 5일은 모호일인데 수요일이고 이제 절기가 바뀌죠. 청간에는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이렇게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은 감정적으로 연인관계라던가 또는 현재 부부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또 많아질 수가 있고 활동 자체는 좀 막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1월 5일 같은 경우는 색깔을 조금 바꿔서 표시를 해드리자면 어디 출장을 가시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약속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약속들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또 지연이 된다거나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결과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1월 5일 소환 절기와 함께 들어와서 모호일에 본인을 조금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기밀일이 1월 6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도 정제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간목이 도입입니다. 자, 우선은 수요일의 상황이 목요일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역시 약속이나 또는 고매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차라리 나은 게 이 부분이 정체가 되는 것이지 취소가 되지는 않아요. 시험이나 경쟁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월 6일 면접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서류를 내서 그 서류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1월 6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 경쟁에서 나보다 5위에 있었거나 아니면 나와 동등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월 6일에는 힘을 못 쓰는 날입니다. 자, 그럼 1월 7일 경신일은 이제 금요일이죠. 편관이 정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간목이 도입입니다. 1월 7일의 금요일의 상황은요 간목이 원해서 변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치 않는 능동적으로 내가 끌어온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시하는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경우는 발령 강제성이 있는 거죠. 어떤 강제성이 있는 변동이 1월 7일에 들어옵니다. 즉, 업무가 강제적으로 변경이 된다거나 내가 원했던 포지션이 아닌데 당분간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케어를 해야 된다거나 신입교육을 내가 맡아야 되고 또는 잔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강제적인 변동이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토요일은 1월 8일 신휴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그리고 지지에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간목들에게, 간목분들께 의지를 하고 또 나태해질 수가 있고 간목 스스로도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은 임술일이고요. 정관에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식사항에 해당하는 이 화가 여기서 창고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일요일에 내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불리할 수가 있지만 일진으로 보았을 때는 여유가 있고 느긋해지는 상황입니다. 그 수요일과 목요일에 좀 더 예민해졌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화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느긋해진다는 얘기는 여유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신체적인 여유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가지 방해 요소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방해 요소 방해 요소라는 것은 언제 언제 조심을 해야 하느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들을 수 있겠네요. 1월 5일 1월 6일이 감옥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날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강신약 신강신약 버전으로 해서 수요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1월 5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때부터 신축년의 신축얼로 쉽지 않은 금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는 을목이 만나는 지장관이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좀 다사다난한 실현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번째 날짜부터 한번 보자면 월요일이 병진일이에요. 청간에는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을목분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쉽지 않은 또 흔하지 않은 월요일이 될 확률이 될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계속 실현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월요일에 내가 냈던 어떤 의견이나 제안이 좀 더 회사 사람들에게 더 잘 받아들여진다거나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첫날이 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월요일이 매출이 좀 늘었다던가 주말 합산해서 월요일까지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던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1월 4일은 정사일인데 정간에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그리고 목욕지 그리고 목욕지가 이렇게 을목익의 환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요일이 오후에로 을목익에 좀 다사단을 할 수 있는 하루가 생길 것 같은데 화요일에 조심하셔야 되는 일들은 안 하던 행동 안 했던 것들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펼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떡볶이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생겨서 음료수를 곁들여서 팔아본다거나 혹은 지금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내 과목이 영어예요. 그런데 수학도 좀 탐이 나요. 수학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본다거나 그런데 의외로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수요일을 한번 볼까요? 무호일입니다. 정간에는 정재가 지지에서는 식신이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음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의외로 부르는 곳도 많고 윗사람들이 시키는 일도 많고 일복이 많은 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도 문의전화가 많다거나 혹은 저녁에 갑자기 몰아서 손님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기밀이라서 편재가 청간에 들어와서 또 지지에서도 편재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음목이 놓입니다. 좀 업무 환경 자체가 편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목요일 자체가 그런데 안심하시기에는 좀 이르신 게 이 미투 속에 정화라고 하는 또 식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함부로 또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개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실 수밖에 없고 위축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함부로 나의 의견을 펼치지 못하고 주눅이 든다거나 윗사람들의 의사결정이 함부로 나를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희생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이번 주간에 갈 수가 있는데 음목분들이 1월 6일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견 자체가 묵살될 수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날이 바로 이 목요일이거든요. 그 다음 금요일은 1월 7일 경신일인데 정관이 정관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퇴지 환경에 을목이 누입니다. 이날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신속에 또 임수가 있어서 을목에게 힘을 넣기 위해서 누워주기 위해서 바깥에 보이는 외형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흘러가요. 그런데 그다지 실속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입니다. 실속은 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요일에 가머니설로 본인에게 뭔가 이제 얻어보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실상은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을목분들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키워주겠다 혹은 본인의 일을 거의 시키는 셈인데 을목분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절이 필요합니다. 이 금요일에는 자 여기 적어놓을게요. 적당한 거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다지 나쁜 흐름이 아니었는데 본인의 그 장사 흐름이 사업 흐름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데 5일 6일 같은 경우에는 바쁘기만 바쁘고 그다지 뚜렷한 결과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금요일에 이상하게 본인 일이 아닌데 넘어오고 또 어떤 데이터 전달이 왜곡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똑바르게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해서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 신요일이고 일요일 8일인데요. 편관이 청관 지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얼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토요일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머리를 쓰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좀 더 이번 일에 대해서 더 높은 실적을 내고 싶고 지금 현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틀고 싶어서 이 유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떤 칼을 가는 무기를 준비를 하게 되는 날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다음 주간에 쓸 만한 무기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한다거나 사업 계획서를 쓴다거나 또는 어떤 서류들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 하루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가 A인데 이것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불철주여에 노력을 하시게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찾아가서 내게 조언을 줄 만한 선배나 또 연장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시장 조사를 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긁어모으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월 8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1월 9일, 1호일은 임술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날 여러 가지로 지연되고 지체되고 또 역시 정화의 영향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을목분들이 발언할 기회는 많지만 실상의 실속은 좀 더 떨어지는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9일까지 이렇게 쉬는 일정보다는 여러 가지를 일을 하시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심부름도 하시게 되고 또 이 방향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머리를 싸매는 주중으로 쓰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병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관 분들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병화와 병화 입장에서 개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관성이죠. 그래서 좋든 싫든 이동문이 들어오는 주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병진일이 들어왔어요. 월요일이고 이 병진일은 청간에 병화니까 비견이죠.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것은 식신입니다. 육치는 빨리빨리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환경지 자체가 임묘진에서 장생 목격 관대다 보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즉 동업자라든가 같이 일하는 동료라든가 혹은 친구나 가족 이런 내 주변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의욕이 넘쳐서 자칫 말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내 발언이 좀 더 강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아무래도 직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말실수라든가 본인의 일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 정사일입니다.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 동업하시는 분들이나 샵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함께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소 흐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만 집중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다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모호일이에요. 청간에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놓을 수가 있는데 이 무토, 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식상관이 펼쳐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도 무토가 강해지는 무토도 병화의 힘을 빌려서 사는 이 청간 글자이기 때문에 병화와 무토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자신의 성격이 단점도 같이 팽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상처도 줄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몸을 움직여서 현장직을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작은 부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또는 다소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또 따를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목요일 볼까요? 기밀입니다.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도 상관이 이렇게 들어왔죠. 청관지지 모두 상관인데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이 미토에서 인성에 당하는 목에 몰이 있겠죠. 목에 창고가 되는 인성고 자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소 흐름이 좀 늦어집니다. 느려지고 또 부하직원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나이가 어리거나 연차가 떨어지거나 내가 배울 점이 있는 관리 중인 사람들 사장님이 이 운세를 보신다면 내 밑에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하직원에 해당이 되겠네요. 또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계의 일도 식상관이 됩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여성분들은 내 아이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부하직원들과 관계를 보았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더 올라올 수가 있죠. 더 두드러져 보이고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게요. 그런데 병화분들이 이날 목요일 1월 6일 날에 소환절기가 지났으니까 달도 바뀌었겠죠. 1월 5일에 소환이었으니까 1월 6일 목요일 출근을 하자마자 내 옆에 있는 한두 살 어린 동생 그러니까 직원관계예요. 동생과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친구에게 의도치 않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1월 5일 같은 경우에는 1월 5일 소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로 인해서 내가 전화를 받을 때 다소 본인의 개인적인 희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잘 못해서 내가 수습을 해준다거나 또 그 친구가 전화를 잘 응대를 못해서 내가 4시간을 뺏겨서 그 일을 돌봐줘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또 연달아서 이번에는 그 친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케어를 하고 도움을 주게 되고 그런 부분이 수요일 목요일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은 경신일인데 경신일도 보시게 되면 청간지지의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도 편제가 이렇게 들어왔죠.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여서 이렇게 금, 토, 일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자면 본인의 일을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도움을 많이 줘야 되고 또 이제 그런 에너지적인 낭비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장사라던가 일을 다 제쳐놓고 옆 가게에서 어떤 일이 사건이 생겨가지고 주변인들의 일에 좀 더 내일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자체가 그래서 하루가 다 가죠. 그럼 토요일, 1월, 8일 같은 경우는 신요일인데 정제가 청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때는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혼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고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는 흐름입니다. 다행히 이제 주말이라서 쉬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일들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흐름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제 일요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요. 편관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술대에서 이제 병화가 뭐를 하겠죠. 화가 떨어집니다. 화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병화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분들이 이 일요일에 아무래도 다소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독선적이다라고 평가를 들을 수도 있고 본인도 좀 버거워서 인내심이 떨어지는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도 전주에 이어서 정화가 개수에게 이 관성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좀 많이 버려놓지는 않는가 되돌아 봐야 하는 흐름이 있어요. 지금 이제 1월 5일 기점으로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달이 바뀌어요. 신축면의 신축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축축해지는 또 이 속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신금이 굉장히 강한 강해져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사 욕구를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는 달이 되고요. 2월 초까지 그리고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일부러 막 집안 살림을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시게 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례대로 정리하시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정리를 한다거나 어쨌든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하나씩 정리하거나 수습하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버려놨구나. 유리한 흐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날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병진일 월요일입니다. 청간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일진이고 쇄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돼요. 기대게 됩니다. 의존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월요일이 됩니다. 이제 화요일은 정사일인데요. 비견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본인의 의견이 좀 더 커지죠. 확대가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돌아가는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하나 다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주변 상황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날입니다.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월요일 할 흐름 자체가 건강을 좀 해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에너지가 주변으로 많이 툭툭 흘리고 다닐 수가 있는 정화분들은 되도록이면 주변에 신경을 안 쓰시는 무시하는 이 성격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요일 소환절기가 들어왔네요. 월요일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의 정화가도입니다. 내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날이에요. 또 집착이 생길 수가 있고 내 카톡 메시지라던가 내 문자에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해주는 상대방이 있으면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본인이 결실을 맺지 못한 어떤 학업 성취라던가 또 업무 마무리에 있어서는 결실을 맺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과 집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기밀이고요. 식신이 청간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또 이 부분이 인성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으로는 관대지 환경의 정화가 놓입니다. 목요일은 이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날입니다. 매출도 그렇고 또 업무 마무리 실수도 거의 안 하시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타인의 단점이 이 목요일에 굉장히 커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요일도 볼까요? 이제 신유술 재성으로 흘러가는데 정제가 청간지지로 들어온 날이고요. 목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1월 7일 목욕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속에 또 관성이 들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정이라던가 모성이라던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올라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좀 더 커지고 일반 남녀 공통으로 보았을 때에는 본인의 활동 영역이 좀 더 넓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일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희망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직에 지금 현재 종사를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일반 어떤 제조업에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신다거나 단순한 일에 체바퀴 돌리듯 일반 안내직 사무직 일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금요일에 나쁜 흐름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펼쳐질 수가 있고요. 예술 분야에 몸을 담고 계시거나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이 잘 되는 흐름이고요. 또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도 좋은 쪽이고 그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신요일이에요. 편재가 청간지지지로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의 정화가 놓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일탈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초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테마를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에는 생각지 않았던 활동들을 추가로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요가나 운동인데 하나를 더 해볼까 라고 생각해서 모처럼만의 또 쌈짓돈을 쪼개어서 지출이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에 1월 8일에 돈을 한자리를 더 쓰게 되신다거나 할부를 더 끊게 되신다거나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장생지 환경답게 아무래도 좀 절제가 필요하죠. 토요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술리리구요.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힘들었던 정화분들에게는 일요일이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간식도 좀 많이 드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섭취가 늘 수 있고 살이 좀 찔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이번 주간을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 우선 1월 5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개가 들어와서 달 자체가 신축년의 신축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축토 속에는 개신기 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어요. 개수 신금 기토 그런데 신금이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또 축축하기도 하고 금이 마지막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성활동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장간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보시게 되면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전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개수의 재성영향을 받아요. 정제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렵고 골치아팠던 일들이 해결이 되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분들은 그것은 본인의 사주구조를 보시게 되면 어려운 구조로 가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이득을 보시는 분들은 소수에 해당이 되시고요. 사주구조에 따라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 과정에서 잡음이라든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병진일이 들어오는 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실수 또 단점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많이 드러날 수가 있고 그런데 사주원국에 자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유금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사건이 두드러지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욕구가 올라오기 때문에 단점 본인의 어떤 말실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급적이면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들 또 장사를 오픈하시는 분들은 예민해지지 않도록 자신에 대한 자재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재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 월요일이 이제 1월 4일 정사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모터가 놓입니다. 이제 사우미로 흘러갈 부분이기도 한데 현금 흐름에 다소 정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고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화수 모기 활동이 다소 정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한 결과 또 실적 또 주변 사람들 의의 협업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또 내 의견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어떠합니까? 모호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모터가 놓입니다. 이 날은 만족스러운 날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적이나 또 매출이 상당한 결실을 이루게 될 관계를 높습니다. 이제 목요일 기밀도 살펴볼까요? 겁재가 청간에 지지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 환경에 모터가 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료라던가 사업상 만나게 된 파트너 또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 달도 이제 지금 바뀌었고요. 소환 맞이해서 그 다음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신일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흐름이 생깁니다. 경신일부터 1월 7일이죠. 금요일인데 식신이 청간지지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모터가 놓입니다. 식신은 우리 건강하고 아무래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컨디션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건강에 적신호가 생길 수가 있고 그동안 배달음식만 드셨다거나 자신의 몸의 신호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분들은 금요일에 깜짝 놀랄만한 일도 있어요. 아프지 않도록 미리미리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들어왔죠. 청간지지에 입장이 조금 다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관이 자식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아픈지 한번 들여다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금요일 토요일 모두 다 또 본인이 사장님이라던가 직급이 좀 있는 무토일간 이라고 한다면 금요일 토요일에 나의 부하직원 부하직원이 갑자기 공석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어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없는데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토요일 일집만으로 봤을 때는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 혼자서 해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종교활동을 하러 가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외곽에 잠깐 바람을 쐬러 가셨는데 차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도로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본인은 혼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체되고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연 지체되는 상황 그것이 토요일의 상황이고요. 가급적이면 토요일에는 장거리 여행은 가지 마십시오. 자 이제 1호일 보겠습니다. 임솔일이고 정간에는 편제가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이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본인을 도와주는 내 의지처가 되는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과의 운이 화토 자체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어서 일요일도 무토 분들이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주말에 이르러서는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이 들어옵니다. 집에 편안하게 주말을 즐기고 싶었는데 윗집에서 무슨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똑딱똑딱 거리다가 수도가 터지거나 아니면 내 욕실 위에 쳐다보니까 윗집의 어떤 상황 때문에 물이 뚝뚝 샌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레질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하게 되는 그런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즉 주말에는 조금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뭔가 이제 수정이 되고 또 잘못 가고 있었던 것들이 경각심을 일깨워서 나를 긴장하게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제자리로 돌려주는 흐름이 생깁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동그라미에 조금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는 기토가 이 개수의 즉 편제의 영향을 받아요. 전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흐름인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토분들께는 다사다난한 그래서 트레이닝하는 기간으로 와닿으실 수도 있고 또 시련이 계속 연달아서 겹쳐서 아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소수의 분들께는 이번 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많은 기회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를 한 번 또 볼 텐데요. 그 전에 1월 5일에 절기가 들어온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소환절기가 들어와서 신축년의 신축월로 바뀌어요. 그리고 2월 초까지 띠가 바뀌는 그 입춘이 들어올 때까지 이 흐름은 계속됩니다. 시련이 계속되는 부분은 2월 초까지 강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 까지만 조금 더 유념해서 멘탈을 좀 잡으시고 항상 음이 있으면 사주는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불리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것이 나를 굴복시키기 위한 운이 아니고 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거. 염두하시고 운세를 바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하기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앞에는 쓰디슨 초콜릿을 맛봤다가 달콤한 초콜릿이 주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지 달콤한 초콜릿만 주어지는 것은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병진일 들어오는 월요일을 볼까요 청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업재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이제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즉 재고지에 해당하는 환경지이기도 해요. 그러면 본인이 기대셨던 윗사람 부모님도 되겠지만 내가 크게 의지를 하고 있던 선생님이라던가 직장에서는 상사 사업장에서 나의 존경하는 오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본인에게 도움을 주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일터로 나오자마자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그분들이 크게 방해가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간섭을 심하게 한다거나 어떤 지적을 심하게 해서 나의 일에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화요일은 정사일인데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아주 큼직하게 적었네요. 우선 이날은 기토분들이 조금 더 편안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토분들께 소수의 분들께는 아닐 수 있겠죠. 어떻게 편안하냐. 윗사람에 해당하는 인성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도 그리고 타인들과의 관계도 또 윗사람 등의 점수를 따기도 좋은 칭찬을 들어줄 수가 있는 내가 눈에 쏙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토가 연예인이나 가수 가수 분들이라고 한다면 노트장을 확실하게 찍을 수 있는 날이 화요일의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모호일입니다. 모호일은 청간에는 겁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기토분들 중에서 화가 나는 너무 많아요. 화토나 술토라던가 또는 미토라던가 이런 토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좀 버거워질 수가 있고 반대로 차가운 글자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겨울에 태어나고 밤에 자시에 태어났어요. 자월에 태어났어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혜자가 같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자만 이어져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는 일진으로 들어오는 오가 굉장히 반가울 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 화가 많은 술을 치워줄 수가 있는데 일진이기 때문에 하루 밖에 기회가 없죠. 이 수요일은 어쨌든 주변 사람들 나랑 경쟁하는 사람들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 사업 파트너 이런 분들과 함께 일하실 때 협업 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수요일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아주 무난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기밀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때는 정화가 뿌리를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기토에게 어느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은 하는데 본인의 발언에 힘이 생기는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요. 기토분들이 도움되려고 직원을 한다거나 조언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삐질 수도 있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토 분들은 크게 자신을 드러내는 성향은 아니거든요. 아주 소수의 분들 빼고 분명한 걸 좋아하는 기토도 물론 있어요. 일주 중에서. 그러나 월이나 일이나 봤을 때 그런 성향이 아닌 대다수의 분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만 잘하고 나서지 않는 성격이란 말이죠. 목요일은 본인의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날 특히 좀 약간 언행을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은 어떨까요? 이제부터 흐름이 바뀝니다. 신유술로 가니까 상관이 청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토분들께는 부하직원이나 아랫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황 또는 본인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돋볼 수가 있고 경쟁에 놓여있는 분들은 다소 경쟁에 불리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경쟁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분 단위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업무 환경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 자체가 월급에 다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 일본은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서 일하시는 분들 치열한 환경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오늘 금요일에 다소 힘이 붙일 수가 있어요. 상사가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입찰 경쟁에 뛰어들으시는 분들 또 글로벌한 사업에서 갈목한 만한 성장을 빚어내야 되는 분들은 금토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불리한 흐름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경쟁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날의 관점이고 일부 소수의 분들은 반대로 극가국으로 아주 좋아질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이건 사주구조로 봐야 됩니다. 토요일은 신유일 입니다. 식신이 청강과 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식신이 말을 나는 입을 뜻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역시 언행에 조심하셔야 되는 말과 태도에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날인데 왜냐하면 필터링이 되지 않고 내 입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상대방 기업이나 상대방에게 대한 특히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이 날 바쁘기는 엄청 바빠요. 토요일에 바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은 바쁨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인간관계 자체가 혐오가 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두셔야 된다거나 간섭이나 실속이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다소 힘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S 같은 것도 피로도를 좀 더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요. 일요일은 임술일이라서 청간에는 정제가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온 날이라 양지 환경에 기토가 됩니다. 우선 나에게 의지처가 되는 사람들이 그라마 일요일에 수동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술도 속에도 정화가 있고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주변 분들의 돈독한 유대관계가 그리고 가족 간의 가족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날입니다. 폭넓게 이렇게 다니기보다는 임술일 환경에서 기토분들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가족들 간의 아주 단란한 행복한 밥상을 가지고 본인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꼭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번 주간에도 전주에 이어서 경금이 어떤 글자에게 영향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계수라고 하는 글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또 보셔야 되는데 1월 5일에 수요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크게 한 달이 바뀌어요. 즉 신축년에 아직 속해 있고 신축월에 해당이 됩니다. 입춘부터 2월 초부터 신축년이 끝나고 건너가죠. 이민이라는 걸로. 그때서야 비로소 띠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소환절기가 들어와서 신축년의 신축월로 바뀌게 되면 축속에 신금이 튀어올라 와있기도 하고 금이 아주 강한 금수가 강한 시기가 됩니다. 그 시기에 지금 첫 주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경금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대부분의 분들께는 좋은 쪽으로 결국 문제 해결이 되시겠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 섭섭한 일을 겪는다거나 또 본인이 그 사람들을 반대로 섭섭하게 할 수 있고 사이가 벌어지는 일을 겪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상황에 말려든다거나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에 말려둘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병진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을 볼 텐데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수기운의 집약처가 바로 이날의 환경지가 되죠. 또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월요일 자체는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앞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방해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크게 내가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는 말그대로 소극적인 대처와 대응으로 대신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내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청관에는 정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장생지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생지 날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장생이라는 게 어린아이의 시기로 저희가 장생지를 배웠죠. 그래서 경금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협업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여러가지 소통을 하실 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게 될 상황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빠지는 거죠. 나와 관련하는 일에도 개입을 하게 되고 바빠지고 연락에 대한 것은 거절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서 많이 많이 바빠지고 전화통에 메시지들이 많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어떠합니까? 소환이 들어와서 절기가 바뀌는 날이기도 한데요. 무호일이라서 편인이 청관에 그리고 지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 있어요. 수요일에는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하루이니까 미루시던가 아니면 급한 일이 아니라면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꼼꼼한 분들과 함께 결정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자신의 판단력과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과신을 했을 경우에는 함부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사안들이 놀려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 어떤 일을 결정하 잘못 지게 되면 제법 한 보름 이상 시달릴 수 있어요. 그 다음 목요일 1월 6일도 보겠습니다. 기미일이고요. 정인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도 정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날 자체가 재고지에 해당이 됩니다. 목의 기운이 추격이 돼 있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이렇게 놓입니다. 자 목요일이 주변 분들과 조금 적극적으로 부딪힐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주변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토를 두고 하는 얘기에요. 네 그다지 반갑진 않아요. 왜냐하면 윗사람 이게 부모님을 포함한 윗사람이에요. 또는 상사도 됩니다. 내가 기대는 의지처가 됩니다. 이 의지처가 되는 분들이 우선 본인의 환경지가 관대지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벗어나는 일이 생겨요. 즉 신뢰가 깎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언행에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제 1월 7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이고 여기서부터는 신유술로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비견이 청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건럭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금이 필요한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금이 너무 많아서 경쟁에 치이는 분들은 이 날이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로 멤버십에서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경신일 자체가 경건분들이 초기 강해지는 부분이고 뭔가 일을 버리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해져요. 그래서 활동성이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하죠. 이날 출장이나 어떤 시험이나 또는 서류를 통과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결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토요일은 어떠하냐? 신유일입니다. 신유가 좀 더 경금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글자인데 그것은 겁제라서 그렇습니다. 겁제 겁제 참관지지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는데요. 토요일에는 경금분들이 조금 더 이 유금의 혜택을 봐요.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내가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죠. 잘 해나갈 것으로 하지만 판단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험에 아니면 어떤 학교에 서류를 낸다거나 그 사업에 뛰어든다거나 프로젝트에 참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금요일에 조금 주저하면서 나서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자 아주 강한 대상과 아주 강한 환경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망설이는 게 아니라 즉 토요일은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한번 달려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장거리 이동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1월도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 그래서 청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쇠지환경에 경금이동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인성에 토에 인성고지도 되고 또 화에 관고지도 되는 상황이죠 이 술도 환경지가 그래서 1월에는 뭔가 사람들과 도모를 하기도 참 좋아요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 그리고 굳이 굳이 1월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평판이 높아집니다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요 1월은 운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 소수의 분들은 또 이런 칭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을 뺏길 수 있는 운도 있어요 이 술도가 광고지에 인성고가 된다고 했으니까 다 잘해놓고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이냐 내가 했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경건분들이 내 의지차가 무너질 수가 있고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간이라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한 주 잘 넘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번 주간에도 전주와 마찬가지로 신금이 개수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건강 컨디션이라던가 또는 관제수가 얽혀있습니다 즉 다사다난한 한 주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살펴보자면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1월 5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축년의 신축월로 달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수가 강해지는 구간이죠 특히 이 구간에서는 금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병진일이 들어오는 월요일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청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진토라는 환경 자체는 식상이 해당하는 수의 구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금분들이 월요일에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실 때 뭔가를 펼쳐보고자 하는 활동성 자체가 한 번은 꺾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의 그 상하수직 구조에 있는 조직의 활동들은 아무래도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가 마무리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아랫사람에게 전달을 해도 융통 자체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무산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신금분들은 워낙 깔끔하고 마무리가 분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을 겁니다 월요일은 그냥 세모로 제가 표시를 할게요 이제 화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이 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께는 아무래도 정체되고 지연되고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대기 상황 자체가 길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은 무호일인데요 정인이 청관에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이 신금이 도입입니다 대부분의 신금 분들께는 수요일이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절기도 물론 바뀌지만 힘과 에너지 소모 힘 그리고 금전에 대한 낭비가 좀 많아질 수 있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지각을 해서 택시비가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청구는 하겠지만 당장 본인이 카드를 써서 회사와 관련된 일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1월 6일 기밀도 보겠습니다 이 미라는 것이 바로 목이 집약돼 있는 재고지가 되는 상황이고 편인이 청관지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또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윗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이 들어오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어떤 기회도 들어옵니다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얻지 못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시느냐 달라지긴 한데 목요일에 들어오는 기회들은 다 고정된 기회는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약간 갈등 국면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갈등 이 회사를 가야 할까 저 회사를 가야 될까 아니면 승진을 해야 할까 아니면 승진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아야 할까 이런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월 7일부터는 또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했는데 경신일입니다 법제가 청관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은 제왕제 환경에 이 신금이 놓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와 또 직장 상사 함께 일하시는 분들 가족 동료 친구 이분들과의 사이에서 임수를 끼고 혼자서 외롭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여유가 없으실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시고 이 실수는 실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손실이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신유일이죠 비견이 청관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노이는 날이고요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좋고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에는 휴일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께는 출근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 그 나라에서 해당하는 날짜를 토요일에 해당되실 때 보시면 되는데 이 유일에 다른 분들과 협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협업은 잘 안 되고 추걸에 속한 유일이기 때문에 경쟁 또 내가 나 혼자 잘해서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나의 공이 누군가의 가로채임을 당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이냐 포장이 잘못돼서 왜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토요일은 어쨌든 돋보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 다수에게 묻힐 수 있는 상황 봉사활동을 하셨다거나 아주 선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인정받으면 참 좋은데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에게는 어쨌든 좀 슬픈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일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임술일은 정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떨어졌던 명예와 평판이 누군가에게 뺏겼던 상황이 여기서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일요일에 SNS를 통해서도 회복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서줍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소간의 이런 관제수에 얽힐 수가 있고 또 건강 부분에서도 힘이나 금전의 낭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 주간입니다 잘 단돌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력으로 1월 5일에 수요일에 소환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월 초부터 2월 입춘 2월 초에 있는 입춘까지 신축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신축월이라고 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금수가 강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금수가 강하다는 의미는 축토 자체도 축축하고 그리고 월지에 오는 이 축토 자체가 술을 의미해요 겨울 기온이기 때문에 또 지장간으로서는 임수와 영향을 맺는 이 지장간이 바로 개수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자체가 이 겁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사다난할 수가 있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날짜를 이제 또 살펴볼 텐데 병진일이 들어오는 1월 3일 월요일은 청간에 편제가 그리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아무래도 월요일 첫날부터는 인성에 해당하는 신금과 그리고 임수가 함께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문서라던가 또 어떤 계약권에 대한 지체가 예상이 됩니다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어떤 보류가 되는 또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월 4일 정사일 같은 경우에는 청간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놓입니다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임수분들께 사건이 일어난다면 아마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 사건은 큰 변화를 끌고 오게 되고요 이 사화 속에 또 경금을 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인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자신의 포지션이 변화가 된다거나 즉 위치 이동과 함께 기후를 변화시키는 변동 변화운이 강하게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은 모호일입니다 이 자체로도 화해 기온이 이제 강한데 청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물고 오게 되는 부분이지만 우선 이날은 보수적으로 일처리를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하시는 분들께 아무래도 좀 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오미의 흐름에 의해서 더 크게 움직이는 활동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출이 늘어나고 시기에 따라서는 정화의 흐름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많이 기대게 돼서 1월 5일 수요일이죠 이 수요일에 임수분들이 앞장서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를 대표해서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진두지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미디어에 나가서 발표를 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1월 6일은 기밀이라서 이 자체로도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선관에 뜬 에너지는 정관이고 지지에도 정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가 누이는 날이고요 이날은 아무래도 여유롭고 좀 더 느긋하고 또 그동안에 월, 화, 수, 요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목요일에는 안정화가 됩니다 IT 업체에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 화, 수의 변수가 많아서 우왕, 정화하시다가 목요일이 안정화되는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 흐름으로 신유술 흐름으로 금요일부터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청관에는 편인이 들어오고 지지에도 편인이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도입니다 1월 7일 금요일에 새로운 환경으로 가시게 되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 놓이고 회사나 조직을 옮겨가지고 팀이 바뀐다거나 하시는 업무가 바뀌는 즉 첫날이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은 신유일인데 청관 지지의 정인이 들어와서 목요일 환경에 임수가 도입니다 유금의 영향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괜찮은 성적표를 받으실 확률이 크고요 결과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한 피드백이 토요일에 들어옵니다 인기도 높아지는 날입니다 이제 일요일 임수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도입니다 일요일에는 어떤 말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조율해서 맞추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독선적이라고 하는 평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수요일은 소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 2월 초까지 입춘 절기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신축년 띠는 유지를 하고 신축월로 금수가 강한 기간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이때 개수일간 분들은 지장간의 영향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개수의 영향을 또 받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좀 더 외부적으로 외적으로 강해지는 흐름을 계속 타시게 될 것이고요 그 첫 번째 날짜로 병진일을 한번 살펴보자면 청관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도입니다 개수분들 우선 월요일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떠난다거나 문제 해결이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느긋해지실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는 의식주 부분에서 크게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화요일 1월 4일 볼텐데 이것도 청관의 편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개수가 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수분들은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저녁 직전부터 태어나신 분들에 있어서 혹은 밤에 태어나신 분들 밤도 이제 좀 쉬기가 있는데요 사화를 사화답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되세요 근데 대부분 그냥 대부분의 개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적인 소식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매출도 남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또 일부 횡재훈도 좀 들어옵니다 소액에 대한 횡재훈 이제 수요일 소환절기가 들어오면 모호일도 볼텐데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자 여기서 개수분들은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들과 이별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자가 직장에서 발생이 되어서 오늘까지만 일을 하시게 되고 이제 송별례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업무를 졸업을 하시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다른 업무로 넘어가시는 거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가게 계신 분들은 크게 운의 흐름을 타지는 않고요 밤에 태어나셨고 또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요일의 일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뭔가 정리하고 수순 자체가 수습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 이별을 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주변 분들과 그 다음 목요일은 기미일인데 이 속에도 정화가 품어져 있고 선관에 뜬 에너지는 평관 그리고 지지에서도 평관 이렇게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연되고 지체되고 뭔가 이제 대기를 많이 해야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식사를 가서도 대기줄이 좀 심하게 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다지 대기를 탈 일도 없는데 전산도 좀 느립니다 전산도 느리고 뭔가 이제 대기를 타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1월 7일은 경신이 돼요 이날부터 이제 또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정인이 청간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글자가 조금 삐뚤어져서 그래서 개수분들은 이날 촉이 굉장히 좋아져요 직감 꿈도 막 꾸게 되고 다만 이제 경신일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단점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단점 그리고 지적을 또 본인이 하게 됩니다 내게 힘이 생깁니다 힘은 생기는데 일이 시원시원하게 해결은 안 되고 불만 같은 것도 좀 많아질 수가 있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금요일에 내 눈에 많이 들어오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신휴일이라서 청간지지의 편인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개수분들은 토요일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베풀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도움을 받는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선물이라던가 쿠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오고 가는 상황이 있고 이 유가 수를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윤활류를 쳐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윤활류 역할을 하게 되네요 개수분들께 그럼 1월 1월 9일은 임술일이라서 청간에는 청간에는 겁제죠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청간이 들어왔습니다 겁제의 역량으로 인해서 개수분들께서는 이날 쇠지 환경에 놀게 되는 부분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드디어 지지를 받게 되고 나의 뜻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팬층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오해가 있었던 분들과 오해를 푸는 날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수분들 빼고는 그다지 좋다고 못 느낄 수 있어요 어쨌든 겁제는 겁제일 뿐이니까 사람들과 오해를 푼다거나 또 본인이 이동할 일이 없었는데 거기까지 건너가서 그 사람과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대화가 좀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본인의 상황에 당연히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일간 입장에서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띠도 봐야 되고 또 사주의 분위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거 이런 해석법이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